네이미님 축하드려요 2004년 3월 13일에 이어요 오늘 진짜 나오신지 몰랐어요 아 오늘요? 축하드려요 저희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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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저거 찍겠습니다 찍으셨죠? 네네 콩! 이리와 콩! 저기 한진이 형님 여기 교형님이잖아요 한 분이요? 나오고 있어요 한 분이요 아 아 아 아 네 지금 학점이십니다 아 학점이 이호와 선배님이랑 아 아 시작 purs鍵 아! 안 가셨어요? 30점에 다섯 각시 자! 제가 30점에 한씩 다 마련해나 봅니다 아~~ 죽음 좀 사줘 어? 숨은 없어 빛빛 채워주신다 사주니 조금 있겠다는 거 네 문질러져야 돼요? 네 귀사하게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고하셨습니다. 뭐야? 뭐야? 뭐? 이쪽에다 이쪽에다 하나 그 다음에 바로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됐습니다 대충 안찾았습니다 난 싸우고 싶어 네 사이에 이렇게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, 저기 어디야? 라스트 워 자 자 회장님 네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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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 한잔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자야 돼 위원장님 네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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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네 마지막이야 네 끝 끝! 주차감 드렸죠? 모델비도 안 나왔어. 사장님 수고하셨구나. 네. 네. 아까 그 잠바 안 가지고. 차이도 뭐. 고객님 안녕. 안녕 여기. 형 조심조심. 조심조심. 요요미씨. 네. 아버지한테 안부 좀 전해. 나 알잖아요 아버지. 청주의 보수. 요요미씨 잠깐만요. 수상 서강 좀 말씀해 주세요. 오늘 또 이렇게 청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오늘 또 꽁돌이 꽁승이 또 부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. 화이팅. 깜치. 요요미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에허허헣. Coconut Studio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차가. 어 아 아예. 아아 아예 어디 있어. 여기요? 이리 와. 오케이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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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. 네 여윳씨 잘가요 화이팅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